하면 되는데, 그래? 하면 되는데 자, 논술형 1번 보자 자, 다음은 식 Px가 3차식일 때 Px 플러스 2는 우리 얘로 나눠서 떨어진다 그럼 우리 뭐야 나눠서 등식 세울 수 있지 얘들아? 다음은 식 나눠서 등식 Px 플러스 2는 어떻게 돼? 아니, 얘 아니지? P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Px는 X 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때 방식 Px 더하고 과정을 계속 서두르라 뭐 해야겠어? 인수분해 해줘야겠지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Q 프라임 X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이은식이라고 합시다 이 기억식이라고 자, 니은식이다가 뭐 하고 싶어? 얘 X에 대한 항공식이니까 X에다 뭐 집어넣고 싶다? 3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우리가 P3 값과 P-3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정도는 다 했지? 계산을 조금 생략해도 되나? 괜찮지? 네 네 집어넣고 싶어 30 마이너스 P-3은 얼마? 0 0이잖아 그렇지? 그럼 P-3은 얼마? 30 그다음에 X에다 3 집어넣고 30 마이너스 P-3은 얼마? 30 30 0이지 그렇지? P3은 30 그다음에 첫 번째 이 기억식 보면 기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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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PX 플러스 2는 몇 차식? 3차식이지? 3차식에서 2를 더 했으니까 당연히 3차식이지? 3차식을 지금 2차식으로 나눠어? 몫이 몇 차? 1차 그럼 우리가 PX라고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A, B 값 찾으면 PX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거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A, B 값 어떻게 구해줘? 이거 두 개 가지고 대입해서 더하는 거지 이거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그냥 조금만 녹아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살짝에 녹아둬 자 여기다가 X에다 3도 집어넣게 해 이거는 기역식에다 넣을까? 기역식 얘는 이유식에다 넣은 거고 기역식에다가 X에다가 3 넣어주면 P3 플러스 2는 P3 플러스 2는 여기 3 넣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 4 곱하기 3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P3이 얼마야 얘들아? 30이고 P3이 30이니까 여기 30 넣어주면 여기 32가 되고 양변 4로 나눠주면 8이 되니까요 3A 플러스 B가 8이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16 곱하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B P 마이너스 3도 역시나 32니까 여기 32니까 양변 16 나눠주면 2가 된다 뭐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2가 된다 둘을 뭐해주면 된다? 연립해주면 되겠지? 연립해주면 A는 1 B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이 값이지 여기서 이제 뭐 말해주면 돼? 열심히 전개해서 얘 넘겨주고 얘 넘겨주고 열심히 이거 전개만 해주면 끝나지 됐니? 어 그렇게 해서 답은 답지 보면 돼? 얘들아 알겠지? 사실 선생님 봤을 때는 이렇게만 썼어도 답으로 맞다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답에는 전개가 되어 있지 내 생각에 이렇게만 적었어도 충분히 5점 맞지 않았나 전개해야죠 전개해야 되느냐 전개합시다 그냥 전개합시다 안전하게 전개합시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와서 알겠지? 여기 뭐 별표정도 해놓고 전개할 것 이런 식으로 쓰고 넘어가면 되잖아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거의 한 6점 중에 5점은 맞을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맞아야더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풀어줄 거야 자 그림과 같이 밑변 B, C 밑변 B, C의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10위인 상당형 A, B, C 모양의 종이를 직사합형 P, Q, R, S 모양으로 자르려고 한다 이때 이 직사합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를 때 직사합형 넓이 최대값과 그리고 둘레길이 구해서 더해라 라는 거지 자 문제는 다 이렇고 우리 일단 방법 1번을 좀 소개를 시켜준다면 방법 1번 지금 우리가 이 직사합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이 직사합형의 가로, 세로 어떻게든 우리가 미지수로 표현해줘야지 표현하긴 할 건데 그냥 막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 좀 관찰력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우리 삼각형 A, P, S랑 삼각형 A, B, C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합동 합동 닮음이지 이제 합동과 닮음을 구별하지 못해 자 왜 닮음입니까? 무슨 닮음이지? 이런 건 조건 중요하지 각 A, P, S와 각 A, B, C가 서로 같겠지 왜 같은 거야? 얘 직사합형이니까 얘랑 성분 Q, R이랑 성분 P, S랑 서로 평일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얘랑도 평일이겠지 그러니까 동이각으로 같지 마찬가지 이유로 얘랑 이각도 같으니까 우리 무슨 닮음이다 얘네들이? A, A, A 닮음이다 그런 것도 서술을 다 써놓으면 당연히 좋겠지 선생님이 말로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얘와 얘의 닮음비를 보내보자는 거죠 닮음비 닮음이 또 닮음비인데 자 갑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 높이 전체 상압형의 높이 10이고 밑변이 20이야 닮음비가 아니라 닮음비를 못 봐야지 지금 모르니까 대신에 이 높이 대 밑변의 비율은 알고 있지 몇 대 몇 차이더라? 12 대 20 몇 대 몇 차? 3 대 5지? 3 대 5? 3 대 5지? 그렇지? 3 대 5라는 걸 이용해주면 우리 여기 이 점을 잠깐 M이라고 넣을게 여기 몇 점 보이지? AM 대 PS 비율이 몇 대 몇이란 뜻? 3 대 5라는 뜻 알겠니? AM 대 PS가? 지금 N이 뭐야? A에서 3분 PS에 내린 수선의 발이지? 3 대 5라고 근데 지금 정확한 비율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를 3X랑 5X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3X랑 5X고 그렇게 되면 가로 길이는 이렇게 X로 표현했어? 그런데 가로 길이는 됐으면 이 세로 길이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세로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서로? 평이니까 근데 전체 12에서 이 3X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12-3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 끝났다 가로, 세로, X로 표현했다 그럼 넓이의 최대가 구하는 거 1도 아니지 넓이 S라고 하면 넓이 S는 가로 5X와 세로 12-3X의 곱이고 이 녀석의 최대가 구해주면 되지? 열심히 전개하고 표준형 만들어서 고쳐주면 되겠지 얘들아? 물론 이거 할 때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거 항상 X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X는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 길이니까 0보다 크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 더 해줘야 된다고 12-3X도 0보다 어때야겠어? 커야겠지? 12-3X도 0보다 커야 돼 이런 거 항상 범위 잘 체크해줍시다 그러면 X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X는 0과 4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얘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해주면 맞아 구해주면 여기 최고차항부터 쓸게 마이너스 15X 플러스 60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60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를 표준형을 고쳐주면 마이너스 15을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여기에서 맞아 완전자 없이 표현을 해주면 얘, 얘, 둘이 곱판 플러스 6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여기에서 축의 방향식 지금 보면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고 축의 방향식은 어떻게 돼? X는 2지? X는 2인데 지금 보면 0과 4 사이 0과 4 사이에 들어오겠지? 지금 보면 대충만 그려도 알지? 그렇지?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6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X값이 2일 때 최대값은 60이 된다 이 최대값은 근데 스몰 M이라고 표현했네 스몰 M이 바로 60이 되겠지 왜? 이 녀석이 바로 넓이니까 넓이 최대값이 60이라는 뜻이지 함수 없이 지금 넓이잖아 자, 이 값은 60이라고 찾았고 그때의 둘레의 길이 N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X값이 2일 때지 X, 얘들아 X값이 2일 때 이 직사각형이 넓이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 2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둘레, 둘레를 L이라고 할게 L L은 어떻게 구해?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 12-3X와 5X를 더해준 후에 곱하기 2를 해주면 그 값이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이거 그냥 N이라고 하면 되겠네 굳이 L 쓰지 말고 N이라고 하니까 N에서 계산하면 여기 2X 플러스 2X고 다 전개해주면 4X 플러스 24인데 X값이 2니까 2니까 8 3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32 됐지? N이 32고 M이 62니까 정답은 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닮음을 이용해서 밑병과 높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푼 문제야 근데 이게 뭐야? 방법 1번이지 방법 1번 이게 방법 1번이고 자 방법 1번은 지울게 얘들아 근데 사실 방법 1번이 더 간단해 방법 2번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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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제 계산도 복잡하고 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 소면에 시켜줄게 자 방법 2번의 경우 지금 문제를 잘 봐야 돼 문제 잘 보면 밑병 B, C의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10이다 그거 왜 지금 상현경 A, B, C에 대한 정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하나도 안 나와있지? 그러면은 이 A에서부터 찍은 게 어? 이 점에서부터 C점까지 이 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 이런 거 알아보라? 모르지? 어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그려진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일 뿐이야 우리가 문제만 제대로 읽는다면 아 그냥 밑병 B, C 20이고 높이가 10위인 삼각형 어? 그거 그냥 아무거나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되나? 굳이? 그지? 이거 그림은 그냥 약간 뭐랄까? 너희한테 생각을 좀 강요하는 이런 그림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살짝 변형해 주는 거야 어떻게? 2등병상형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쉽지 2등병상형 아 밑병 20이고 높이 10이기만 하면 되잖아 ABCD고 왜 이렇게 만들어줄까? 좌표에 갖다 올리기 쉽게 좌표를 올리기 쉽게 좌표를 올리기 쉽게 그지? 왜냐면은 지금 좌표를 이 점을 원적으로 해서 좌표를 그리면은 우리가 이 선분 AC에 대한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나? 이 지수를 너무 많이 써야되네 이렇게 이득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좌표상의 두기가 너무 간단해진다 자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 안에다가 이 ABC 안에다가 지금 이 직사각형 안에 넣는 거지 역시나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 여기 이 값 참고로 말하면 이 값이랑 이 길이는 어때? 얘들아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반등변사랑 형이랑 같아 알겠지? 같다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A, 0이라고 두는 거야 회원님? 그럼 우리 이 가로 길이는 얼마? 가로 길이 전체에 2A 2A 가로 길이 세로 길이도 A로 표현해주면 좋겠지 그래야 우리가 최대값 구하기가 용이하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야겠어 이 점에 Y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구해줄까? 이 중앙색 점 이런 거 한 번 했었는데 수없이 안 직선 A씨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지 직선 A씨 직선 A씨 같은 경우는 C는 몇 콤마 몇 차였어요 그치? 이등변사각형이고 이등변사각형에서 수선은 그냥 수선이 아니지? 수직 이등본선이지? 그러니까 10콤마 여기였지 10콤마 여기 그치? 여기 전체 20이니까 여기 10콤마 여기 그러면 A는 뭐 콤마가? 0콤마 11이 0콤마 12이 그러면 직선 A씨의 방정식 어떻게 돼? Y는? X 이거 10에서 0 빼고 알고 있지? 이거 기욱이 잘 모르나? 기욱이 어떻게 구하지? 다들 X 증가량분에 Y증가량 알고 있지? 그치? 오케이 됐어 X 얼마큼 증가했어? 0에서 10으로 증가했지? Y는? 12 12만큼 감소했지?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어주는거지 이런식으로 어 기욱이 적어주고 뒤에 X 적어주고 Y절평 12 플러스 12 붙여주면 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12 이런식으로 이 직선 A씨의 방정식 내지는 1차 함수 이런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됐니? 응 그러면은 지금 이 점 이 점을 잠시 K라고 볼게 이 K점이 이 직선 A씨 상에 있으니까 이 1차 함수 상에 있는 점이지? 뭐해주면 되겠어? X값이 참고로 뭐야? A지 A? 그럼 A코마 뭐겠어? A코마 여기다 대립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5분의 6 A 플러스 12 이런식으로 표현 가능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Y값을 A에 반해서 표현을 했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넓이 S랑 이렇게 A 직선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겠어? 2A 곱하기 2A 곱하기 이 Y값 이해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6A 플러스 12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범위는 구행포 시작해야 돼 A 0보다 크지? 길이니까 A 0보다 크고 이 값도 0보다 커야겠지? A는 0보다 크고 이것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살짝 넘겨주면 마이너스 5분의 6A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씩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해주면 A는 10보다 어떻다? 부동화는 어떻게 돼? 어 부동화는 바뀌지? 얘들아 응수 곱했으니까 이런식으로 되겠다 이거 만족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이 값에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2A제곱 플러스 24A 이런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5분의 12를 묶어주면 A제곱 이런거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냥 거기다 곱하기 역사 해버리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5분의 이런식으로 계산해주면 아 마이너스 10A 들어가겠구나 이런식으로 그치?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그렇게 5 4 2 4 4 4 5 5 5 5 5 6 60을 갖게 되겠지 여기 SMALL M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M은 60이 되고 그 다음에 N값은 어떻게 보여주면 돼 A에다 O 집어넣어서 여기 다 둘레기를 구해주면 되겠지 O 집어넣어 보면 알겠지만 가로 길이 10이 나오거든 얘들아 N은 가로 길이 10 가로 길이 10에다가 세로 길이는 여기다 O 집어넣어주면 6이 나오거든 거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바로 나오기 세로 곱하기 2 계산해주면 똑같이 32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리고 더해주면 92라는 값이 1번 방식이랑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이해 되니라들 1번처럼 그렇게 닮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고 닮음이 안 보여 안 보이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알겠네 물론 이 방식도 쉽지는 않지 갑자기 문제 이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야 이것도 학교에서 낸 건데 출제자 이렇게 낸 건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생각은 아니지 그치? 하지만 문제만 똑바로 읽어보면 이렇게 그려도 전혀 상관없다는 걸 사실 알겠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풀이 마칠게 세정보 우리 지금 5시 42분 정도 됐는데 얘들아 6시 45분까지 저녁 시간은 좀 가십시오 가십시다 6시 45분 감사합니다 다른데